스펙만 쌓아서는 취업하기 어려운 요즘입니다. 역량 중심의 채용이 대세가 된 시대 취중생들이 진로를 탐색해 설계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직무 역량을 쌓아 좋아하는 일을 만들어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나만 몰랐던 취업비법 20년 경력 커리어 코치의 취업 무화우 1만여번의 강연과 상담을 해오며 젊은이들의 무릎팍 도사로 명망이 높은 인재개발연구소 정철상 대표가 취업 트렌드와 직업 탐색,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요령, 실전 면접요령,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에 이르기까지 취중생이 알아야 할 취업 무화우를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취업 전문가가 알려주는 취업설명서 나만 몰랐던 취업비법 20년 경력 커리어 코치의 취업 무화우 도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